이번 코너는 주간 검색종목 TOP5 시간입니다. 1주 동안 개인 투자 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검색한 종목은 무엇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그 종목들에 대한 이슈와 전망 전략들을 살펴보는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5종목 어떤 종목이 선정되어 있는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정한 종목은요. 삼성 SDI입니다. 역시 개인 투자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 대표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의 성장성 이 시간을 통해서 워낙에 많이 말씀드렸고 다른 증권 방송을 보셔도 전기차 시장 성장한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새삼스럽게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슈가 있었어요. 스텔란티스와 합작사를 설립한다라는 이슈인데 미국 완성차 4위 업체입니다.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대규모로 건설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이 해외에서 어떤 공장을 대규모로 건설한다 이런 이슈는 아마 꾸준하게 나올 거예요.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요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길거리에 보시면 전기차와 휘발유 경유차 중에 어떤 게 더 많아요? 당연히 전기차가 훨씬 더 적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향후 5년만 지나도 전기차 수가 혁신적으로 획기적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의 외형 성장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버텨주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었어요. 아마 다음 주에도 좀 양호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 중에 배터리 리스크가 컸었던 LG화학이 또 이번 주에 추가 반등을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대표 종목군 중에서 기술적인 부담이 적어진 종목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것은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볼게요. 항공주 중에서 대한항공입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된 기대감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제가 전에도 항공주를 말씀드렸듯이 항공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객 운송 비중이 높죠. 그리고 화물 운송 비중도 높아요.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여객 운송 부분에서는 완전히 실적이 바닥을 쳤죠. 앞으로 좋아지겠지만요. 화물 운송 부분에 있어서는 좋아요. 글로벌 무역 자체가 물론 약간 성장률이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항공을 통해서 이제 무역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실적은 괜찮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대한항공의 실적을 좀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었다라는 건데 지금 항공주는 부담되는 요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달러 환율 상승이죠.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 고점을 찍고 조금 꺾이긴 했어요. 하지만 현재 위치에 있는 환율도 절대 수준으로는 높습니다. 환율이 높으면 뭐가 문제일까. 어차피 항공사들의 이제 주요 원가 부분에서 그러니까 비용 부분에서 차지하는 건 뭐예요? 항공류입니다. ZU라고도 하죠. 고급류를 쓰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무거운 걸 하늘로 띄우려면 얼마나 많은 석유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석유를 수입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실황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유가 자체가 높습니다. WTI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분간은 크게 꺾일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과 같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횡보라든지 약보가 고정도권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율도 부담되고 유가도 부담돼요. 이게 말 그대로 이중고예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당장 여객 수요가 없는데 비용까지 늘어나는 이런 부담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유류 할중료를 지금 매기면 고객 입장에서도 비행기 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공사의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위드 코로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험 매물에 대한 압박도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대형 항공사들이 조금 주춤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좀 기다리시면 저점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봅니다. 방향성은 실적 개선으로 가는 것은 확실한데 그동안 주가 상승, 비용 부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다가 조정 나올 때 밑에 가서 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세 번째 종목을 한번 볼게요. 팜스토리인데 이번 주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었던 종목입니다. 팜스토리는 사료 관련된 종목인데 왜 팜스토리가 올랐는지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결국은 국제 공물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것은 미래를 반영해요. 미래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현금 말고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어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자산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공물이든 원자재든 금이든 가상화폐든 어떻게든 투자 자산 쪽으로 옮겨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유가도 급등시키고 공물도 급등시키고 금이라든지 은 같은 이런 재화들도 급등시키고 구리도 급등시키고 다 이런 패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공물 가격도 같이 상승을 했고 역시 바짝 공물 가격이 딱 꺾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관점에서 홈스토리는 아마 다음 주에도 꾸준한 변동성을 줄 겁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주가 슈팅이 나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접근한다라는 것은 어때요? 상당히 좀 부담스럽겠죠. 지금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별로 없어요. 알루미늄 관련 주, 사료 관련 주, 비료 관련된 종목분들, 기타 원자재 금이나 은 관련된 종목분들이 대부분 1차 혹은 2차까지 시세를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분들에서는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주가가 추가로 상승하지 못하고 좀 흐지부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니까요. 원자재 관련된 종목분들로 상승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음 주에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중축소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바로 네 번째 종목 들어가 볼 텐데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탑5 종목에 엔터주를 한 종목도 안 넣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요즘에 엔터주가 정말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못 보신 분들도 증권 방송 보시면 한 10번, 20번은 들으셨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 마이네임이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고 복습 콘텐츠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재밌다고 합니다. 저도 시간이 나면 이제 한번 봐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국내 K-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전에 K가 붙은 것 중에 가장 유명했던 건 뭐예요? K-POP. K-POP 열풍 때문에 국내에서 오디션 열면 세계적으로 많이 모이고 K-POP의 군모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BTS를 통해서도 훨씬 더 높아졌어요. 한참 K-POP이 휩쓸다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잠해진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도 성장할 수 있는 콘텐츠,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콘텐츠를 많지는 업체들의 몸값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올라갔어요. 그 무거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M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 중에 안 올라간 종목이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어요.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네임이 흥행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효과로 인해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콘텐츠 주의 다음 주 흐름은 어떨까요? 다음 주에도 추가 반등을 시도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반등을 보였다가 약간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슈가 살아있는 테마군으로 수급이 몰릴 겁니다. 콘텐츠 관련된 섹터군들은 제가 볼 때는 살아있는 테마예요.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죠. 물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단기 급등했으니까 좀 부담이 있으니까 다른 콘텐츠 종목군 중에서 종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콘텐츠 주는 지금 시장에서 놓치기에는 좀 아까운 테마니까요. 주말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관심 있게 좀 찾아보시면 공부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인데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저는 가상화폐 가격이 또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가 가상화폐 전문가 아니니까 가상화폐는 흐름만 보고 간단하게 좀 파악하는 편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또 국내 기준 8천만 원을 또 찍고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지금 기세라면 전고점을 뚫고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알트코인 가격들도 변동성이 심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국내 대표 가상화폐 관련주, 비덴트, 우리 기술 투자 이런 종목들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저는 여전히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을 투자 관점에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가상화폐 가격이라는 게 주가보다 예측이 훨씬 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투기 소유도 훨씬 많고요. 제가 업비트 기준으로 보면 신규 상장되는 코인의 거래량은 국내 주식시장의 신규 상장되는 주식의 거래량 뺨칩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요. 거래가 너무 많이 돼서 1000%도 폭등하고 주문이 잘 안 될 정도예요. 매수 눌러도 매수가 잘 안 돼요. 매도도 안 돼요. 무슨 주문 이제 체결된다고 계속 안 돼요. 다섯 번, 여섯 번 누르면 갠신이 매도 되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서버가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람이 그만큼 몰리는 거예요. 투기 수요가. 그런 관점에서 언제든지 급등락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은 장기 투자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보유를 하시더라도 단기에 뭔가 반짝 반등을 하면 계속해서 비중을 줄이시고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좀 교체해 나가시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도 다섯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보다 더 많은 종목 관련된 정보들 특히 저의 교육 관련된, 공부 관련된 풍부한 자료들 보고 싶고 알고 싶다, 장중의 시황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건데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다양한 종목 관련된 정보들 교육 관련된 내용들, 시황 관련된 내용들 풍부하게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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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